안녕하세요. NG의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처음 코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해주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비디오가 좋을지 그런 요약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질문을 함께 보면 여기 제 C샵 스크립팅 네 번째 비디오에 댓글로 달린 건데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게 되면 저는 코딩 경력이 없는 디자이너인데 C샵 스크립팅을 보면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히 다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디자이너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3D나 더블, 마이넹스 같은 이런 용어들은 명령음의 느낌인 거죠? 물어보시고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걸까요? C샵 스크립팅의 구조적 느낌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따로 문법을 배우는 게 나을까? 예를 들면 가로를 연다던가 띄어쓰기를 한다던가 그런 기본 문법들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들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코딩을 처음 접하는 디자이너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정상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글을 사실 여기다 달아놨는데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히 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렸죠? 네, 정상입니다. 우리가 영어 혹은 언어,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공부할 때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한 번 봤다고 다 이해하나요?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거고 체화되는 거지. 훈련이기 때문에. 수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번 하는 거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제가 계속 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노출해서 익숙해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 제가 이따 뒷부분에 참조자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차라리 조금 조금씩 여러 번 보라고. 그리고 책 한 권도 한 권 보고 막히는 부분 있으면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넘어가서 한 번 쫙 본 다음에 코딩이라든지 예제 같은 것도 작업한 다음에 한 한 달 뒤 다시 또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야 돼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해외 어디 비행기 타고 멀리 가거나 오래 어디 갇혀 있을 때 문법 같은 것도 항상 꽂고 보고 비디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막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공부하다가 토플, GR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힘들고 막 조금 머리 아프고 이럴 때 문법 다시 공부하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키고 그런 식으로 언어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한 번 배워서 되잖아요. 사기야. 되게 쉬운 걸 가르쳐줬거나 아니면 뒤에서 엄청 공부해가지고 어 한 번에 됐네 이렇게 프레텐딩 하는 거란 말이야. 이 훈련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분량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한 번 공부한다고 당연히 모르죠. 저도 학생분들 보면은 저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르쳐 보면은 막 띄어쓰기 한 칸 코마, 세미콜러 하나 안 해가지고 막 실행이 안 되고 두 줄, 세 줄도 실행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거기서 계속 반복하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몸에 익혀나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다. 기존에 우리가 공부한 기존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던 특징이 있었던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었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을 떠나서 코딩 공부, 언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뒷부분에 제가 이제 막 레퍼런스 링크를 드릴 건데 거기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포인트 3D 혹은 더블, 마이 랭스 같은 이런 용어들은 명령어의 느낌인 거냐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사실 마이 랭스 같은 건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포인트 3D라는 더블 이런 것들은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자료형이라는 건 컴퓨터는 결국에는 계산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더해라, 빼라 할 때 그 A라는 메모리의 어떤 타입들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단어체로 외우면 좋아요. 문법처럼 외우면 좋아요. 우리가 I am a boy 할 때 I 다음에 왜 M이 들어가요? 막 따지고 막 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일단 지금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일단 보시면 좋아요. 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어원을 접미어 접도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속도를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흥미가 느끼고 어떤 좀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일단은 단어 같이 외워라. 그냥 Student, Car, Apple, Desk 이런 것처럼 외우세요. 단어로. 그래서 일단은 기존 처음 시작할 때는 외우면서 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 코딩 공부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영어 혹은 여타 우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더 그러하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하루면 다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법들은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까먹어서 그렇지. 코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게 전략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좋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C샵 스크립팅의 구조적 느낌을 잘 모르겠어서 이건 제가 C샵 스크립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따로 배우는 게 낫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여기 댓글 달아드렸듯이 일단은 문법을 다 알아야겠죠. 문법. 아까는 단어 같은 개념이었다면 이제 문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C샵이라고 하면 C샵의 문법이 있을 거야. 파이썬은 파이썬의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 때문에 특히 이제 국어는 좀 그나마 덜한데 국어도 사실 제가 암묵적으로 그 문법에 맞춰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는 건 제가 막 문법을 다 파괴해가지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걸요? 그렇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되게 구조적이거든요. 국어에 비해서 근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컴퓨터 언어는 사람이 쓰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구조적이에요. 수학적이에요. 수학은 완전히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이 쓰는 그 어떤 언어들보다도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밀한 언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멤버십 강의로 만들어 놓은 건데 C샵에 대한 문법 강의예요. 그래서 질문자가 주신 그 비디오는 저희가 스크립팅 예제를 따라서 하는 거라고 친다면 이거는 문법만 전문적으로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여기 소개 비디오도 있고요.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보세요. 구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어떤 형식으로 구조를 잡았나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파잖아요. 언어 확장하는 게 정말 쉬워요. 그냥 딱 보면 보여.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공부해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쭉 본 다음에 또 보고 모르겠으면 좀 더 넘어갔다가 다시 또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시작 강의도 한번 봐보고 책도 한번 사서 봐보고 이게 러닝 커버가 점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계속 지식이 느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제가 놔둘 테니까 이 비디오 한번 참조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원래 질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는 훈련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진다고 안 걸으면 우린 다 걷는 사람 없겠죠. 힘들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뭘 봐? 목표만 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엄마, 아빠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걷잖아요. 넘어져도 시선이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걷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코딩은 도구야. 우리 디자인에서 창작의 도구를 쓸 도구. 그쵸?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오케이. 계속 계속 다듬박질을 하면서 그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분량을 채우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Q&A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Q&A로 넘어오게 되면 인덱스가 있죠. Q&A 비디오를 제가 리스트를 다 따놓은 거예요. 인덱스를 다 따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코딩이라고 치면 이 코딩에 대한 노란색깔 보이시죠? 다 뜹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 보세요. 어떤 키워드가 내가 궁금한 건지 디자이너와 코딩을 접하는 선서 코딩 입문자가 어떻게 코딩을 공부하면 좋을까? 쭉쭉 내려 보세요. 코딩 공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데이터로 기반 코딩 미적인 거를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여기 노란색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쭉 내려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인덱스에서 보자. 이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을 거야. 학습, 코딩, 공부 그죠? 그래서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면 학습을 해볼까요? 학습? 학습해가지고 엔터를 쭉쭉 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하면 좋을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이제 코딩 코딩이라는 걸 쳐볼게요. 여기 노란색깔 보이시죠?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도 쭉쭉 쳐보면 질문자 처음 시작할 때 질문 주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쭉쭉 엔터를 치면 이제 그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하나 더 쳐보죠. 공부까지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공부 C샵 스크립팅 공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자료도 제가 쭉 놔뒀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다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 보면은 구독자 분께서 한 분이 이제 자기야 공부한 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봅시다. 여기 Q&A 90번 나는 NJ 채널을 이렇게 활용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똑같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 이분이 이렇게 활용했구나 해서 이분이 활용한 방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이제 나름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서치해서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거 이제 제가 렉처만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디자인에 대한 그 이제 비디오가 있죠. 그래서 컴퓨테이션의 뭐 사고 파이플라인 위계질성 이거는 이제 뒤에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패라메트릭 컴퓨테이션 사고 쭉 올라와서 여러가지 이제 그 제가 다른 쪽에 강의를 할 때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타픽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을 학습할 때 보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렉처 시리즈 플레이리스트고 사실은 진짜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그 비디오가 많기 때문에 제가 티스토이를 통해서 인덱스를 좀 편하게 여러분들께 드린 거거든요. 사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끝에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그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다 떠요. 사실은 플레이리스트가 뜨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어딨는지 그래서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코딩은 요거예요. 요거 제가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Q&A 볼까요? 여기 보면은 Q&A 쓸 거야. 이것도 컨트롤 F 눌러서 Q&A라고 쳐보죠. Q&A 자 여기 질문 답변 Q&A 지금 비디오가 113개가 모여있죠? 요게 사실은 이거는 일일이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플레이리스트 보는 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쭉 나오죠. 제목만 나온단 말이야.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제가 이걸 인덱스를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몇 초에 뭐가 있는지 클릭하면 바로 그쪽 비디오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100개의 비디오들의 비디오들의 각각의 토픽들을 제가 이제 다 따놓은 거지. 그래서 키워드로 컨트롤 F로 찾아서 요 앞에 그 분초를 누르면 그쪽 비디오가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인덱스하기 편하겠죠? 여러분들 하늘하고 힘들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자료 많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티스토리 루트죠. 루트 여기서도 보면 아깝게 서브로 나온 건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Q&A 리스트 들어간 거였고요. 여러 가지 이제 탑픽들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특별히 제가 뭘 보시면 좋으냐면 이런 거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션 특강 이거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특강한 건데 이제 처음 코딩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학습 내용과 방향 그 다음에 학습 자료까지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Q&A도 받고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음 어 여기 뭐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C샵 에피소드 B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소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지털 퓨처스 여기서 했던 워크샵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 비디오를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링크를 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된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워크샵에서 시작과 끝을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 이걸 참조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썬인데 파이썬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들으면 거의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활용해도 웬만한 걸 다 만들 수 있거든요. 29분부터 시작해서 2시니까 거의 1시간 한 30분 정도 그러면은 전반적인 문법을 다 훑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제 비디오 플레이리스트별 예를 들어 어디 수업했던 것들 워크샵 했던 것들 이렇게 거기 안에서도 아무래도 초보자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워크샵들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드립니다. 자료 많이 있으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비디오가 한 530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처음 이거 NJ 채널 할 때 제가 비디오 1000개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절반 이제 넘어왔는데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자료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아까 동준이처럼 공부하신 다음에 나만의 방법들 있으면 그걸 또 따로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비디오 만들어서 또 다른 처음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계속 이런 자료들이 조금 쉽게 인덱싱 되고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선배되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한번 자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디자인이라든지 하시는 업무 학업의 연구에 좋은 도구로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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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